이거 우리 샤오루는 그 중국분들이 출 때 그 이런 춤사위가 있잖아요 네네 그 작주 추는 동자에요 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자주 추는 동자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래 그래 저런 거 이런 거 많이 줘요 이런 거 많이 줘요 유나씨 한번 해봐요 수건 들고 이런 거도 많이 해요 이거 옛날에 클로니 했잖아요 너무 들겄네 3291님이 홍윤아씨 이번 시상식에서 했던 AOA 심쿵의 춤전 보여주세요 좀 괜찮을까요? 할 수 있을까요? 네, 심쿵애를 배웠어요 어제 AOA 곡을 Axe 이리와 섹시하게 aquí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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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кон teenagers 하나 둘 St 심쿵에 나옵니다 에이 이 부분은 아직 안되었어 이 부분은 아직 같이 이런 사랑 같이하고 El고 은툼 제가 이때 막 이렇게 췄어요 막 섹시춤 추고 이제 곧 나와요 다시 한번 섹시하게 말해보았어요 더 섹시하게 더 섹시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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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둘 둘 셋 또 섹시하게 널 보면서 가슴이 쿵쿵해 나를 보면 좋고 심쿵해 나 저면 좋아 다꾸만 빛고 해 넌 안 피고 싶어 아 근데 우리 홍윤아씨는 얼굴 표정이 진짜 예술이다 아니 삼구하나님의 홍윤아씨 댄스 라이벌은 누구예요? 당연히 이국주씨 야 이국주씨도 몸이 제가 봤을 때 국전이랑 저랑 라이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? 국전이가 더 잘 져요 오 진짜 잘 져요 근데 두 분이 걸그룹 준비한다더니 맞아요? 네 맞아요 저랑 국전이랑 김민경씨 셋이서 247이라고 셋이 합쳐 247kg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정말 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돼가지고 하루만 연습 안 돼가지고 그냥 하지마 포기 정말? 연습실까지 빌려가지고 선생님 초빙해가지고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됐어요? 일단은 한 명이 춤추고 있으면 두 명이 뭐 물 먹고 뭐 하고 쉬고 데리고 오면 또 두 명이 물 먹고 쉬고 뭐 하니깐 벽에 그 웨이브만 계속 가려주면 안 돼 안 돼 하지 말자 아 그랬어요? 진전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보고 싶어요 이국주씨 진짜 몸이 가볍죠? 국전이는 몸이 다 유연해요 그리고 춤을 딱 보면 한 번에 탁 이렇게 습득한 게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예대상 때 출 때도 제가 구멍이었어요 제가 춤을 다 틀렸는데 감독님이 다행히도 제가 틀릴 때 카메라를 확 돌리고 틀릴 때 카메라를 확 돌리셔가지고 많이 티가 안 났죠 한참 계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하여튼 홍인화씨도 그렇고 이국주씨도 그렇고 이 끼가 너무 매력 있어요 감사합니다